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긴박스들이랑 다같이 인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안쪽부터 참가 번호 1번 앞으로 나오시고요 참가 번호 스타크아웃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 6 7 미안한데 일로 좀 와봐 어휴 저쪽으로 저쪽으로 자기 기억하죠? 몇 번 이제? 몇 번? 2번 3번 4번 5번 누구에요? 5번? 5번 6번 7번? 아 7번 8번 8번 넘버 9 오케이 그 다음에 남자면 어려웠어 남자면 어려웠어 자 1번부터 5번까지만 남고 나머지 6번부터 10번은 잠깐 빠져주실게요 예 comparisons. 저의 여태의 이파리 애털에 죽을 수의 외래 다 다 다 다 앞을 달리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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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넥슨 넥슨. 넥슨. 자 한 분 더 있어요. 한 분 더 있어요. 넥슨. 넥슨. 플레이 한 분 더 있어요. 한 분 더. 아직 아직 스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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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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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